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던 그 은혜를 말씀을 듣는 성부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하면 참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허공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잘 알아도 설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이 교회 성도들의 성량이었던가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었던가를 잘 모른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설교 부탁을 받으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 교회 사정을 다 아실 테니까 이 교회 사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예배를 부탁받으면 제가 우리 본교에 설교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신경이 더 쓰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20년 이상 했으면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하는 것이 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3등급이랍니다.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2등급이랍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1등급이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음식의 질이라든지 맛은 어디가 되어 있겠습니까? 유명한 식당에서 하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손님들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요리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가장 맞는 음식을 하는 것이 어머니 음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1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1등급 설교라고 늘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설교는 교인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졌더라도 3등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례드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에는 적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적과 같은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헌신의 말씀이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부담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될 말씀은 부담이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늘 하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 준비해놓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성령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다 모르더라도 목사님을 어느 정도 몇 번 만나봤고 앞에 오연석 목사님도 알고 박인표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임원을 하시는 장로님도 보고 또 여기 보니까 오정호 집사님도 몇 번 제가 친하진 않지만 멀리서 좀 봤을 때 아, 이분들 같으면 이 교회 같으면 이 말씀을 짓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렇게 듣기에 편한 주제는 아닙니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헌신에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줄이고 헌신하고 나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뒤에 받게 되는 결과보다 하기 이전의 단계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한글로 검색하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계하면 다 검색을 해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원어, 히브리오, 헬라까지 다 검색을 해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참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폰을 가지신 분들은 한글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지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이 장수로는 1189장인 걸 아시죠? 장수로는 절수로는 몇 절이 되겠습니까? 31120절이 됩니다. 거기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번 그 말은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전도에 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들마다 헌신합시다 강조하는데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이 4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헌신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조금 유사한 개념이 충성이라 하는 말입니다. 충성 헌신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헌신이 겉으로 나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부분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의 동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려도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헌신인데 그 헌신이 드러난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충성의 그 밑에 더 깊은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인 거죠. 그 충성이란 단어도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3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만 1102절 중에서 38번 같으면 0.1%나 됩니까? 그러면 천명 중에 한 명이 헌신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교회에 모여서 청소하고 모여서 전도 나가고 성교제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고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헌신의 피상적인 모습인 것이고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뿌리 같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더라도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도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었고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초신자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데 뿌리가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뿌리가 뭘까? 근본 뿌리 내가 왜 헌신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존스 10장 31절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9절 지금 나옵니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9절은 다 아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일상적인 가장 일상적인 일을 아닙니까?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파케나가 전도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청소하더라도 화장실을 청소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콜롯에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힘으로 하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라는 겁니까? 주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까? 주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은 주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40대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호랩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타는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 그 참 신기하다. 그 참 신기하다. 일반적으로 타는 불은 땅에서 붙이는 것이고 붙이면 활활 타오르고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뜰기나무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이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여줬겠습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는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골로세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죽게 하듯하고 누구에게 하듯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임에서 가장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을 그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선고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한다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성은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대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봉사의 대상자들에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근본 뿌리가 안 된 사람들이 충성을 하면 내가 하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하지 않은 교인들을 정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느냐? 또 일하는 대상에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30년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열심히 다른 것도 배우고 사람들도 다 배웠겠죠. 하나님이 철저한 훈련을 하시고 오늘 이제 내용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공세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헌신을 하기 전에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남전도에 이제 모여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출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공세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쭉 이 사역을 하시다가 제대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단순한 그런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위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론 자기보다 혈통적으로는 6개월 일찍 낳았지만 예수님은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무지 당치 않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랍니까? 거절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주의를 못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 엄지극히 당연합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성경 배우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집사님인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 집사님에게 배울 수 있으면 그분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큰 교회에 있는데 가르치는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흥시킨 목사님 같으면 누구나 다 오는데 시골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인데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면 내가 비록 큰 교회에 있더라도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온유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오는 사람들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하려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존심 버릴 준비되었느냐 십자가 질 준비되었느냐 십자만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성이나 헌신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헌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죽고 우리를 살렸듯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인들이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제가 희생함으로써 교인이 편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헌신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면 사실은 내가 헌신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끼친 게 아니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십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 모신 것이죠. 너는 아무리 애국의 학문을 다 배웠더라도 언어를 배웠더라도 그 자세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를 광야에 내보냈습니다. 애국에서 배운 그 많은 학문 양을 치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40년 광야길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온유해졌습니다. 온유해. 온유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가장 작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자기가 낮추어진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고 하고 겸손하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를 끼치게 되겠습니다. 내 마음 성급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서기 전에 스톱 내가 온유한 자인가 내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교인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인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 없는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빠질 것이 없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질수록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 여러분은 교인들보다 가장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헌신해도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군사인데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하면 아직까지 헌신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육을 시작할 때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일 낫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막판에 가서는 엄청난 실존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0장 10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곳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반석을 두 번 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폐역한 놈들 내가 물을 내줄 테니까 물이나 먹고 죽어라 이 말 아닙니다. 워낙 속을 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쇄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너 성질대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성질을 가지고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럴 진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까? 40년 훈련을 받고도 40년이 지나니까 또 교만해져 있는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뭘 일을 할수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면 내 마음 속에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할까? 내 마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유의가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정제감이 들면 차라리 이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내가 교만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내가 왜 자꾸 정제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풀을 다 베고 나도 비가 오고 나면 또 자라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함은 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신을 하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해놓고 내가 교만하면 너는 이상 못 받는다. 다 재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라.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내려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적 아들과 실질적 아들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보겠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신분적 아들입니다. 신분적 아들. 실질적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화평이 말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희생해야 화평이 되지 내가 손해봐야 화평이 되지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수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 닮은 성품을 가지고 남을 화평케 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무스마하고 셋째가 자석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알아야 알아듣는 말이죠. 아들만 셋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는 겁이 아주 많습니다. 해가 지면 바깥을 못 나가요. 제가 어디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집을 떠날 때 했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처제를 불러오든지 꼭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여보 아들이 세 명인데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아들 세 명이 던져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들은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아들이 세 명 있으면 뭡니까? 제 아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다 덩치고 가서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는 84, 78, 75 이래 되니까 어디 이제 모이면 저는 제일 뒤로 빠집니다. 무스마 셋이서 제 아내를 다 앞뒤로 다 호해하고 가면 제가 뒤에서 쭉 보면 마치 천하를 가진 듯이 그렇게 당당히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구나 진짜 어머니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저 정도 체격이 되니까 이제서야 안심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죠. 교인 중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를 보면 든든한 성도가 있습니다. 든든한 성도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그런 사람들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내 기쁨이다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전도 해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저라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 세례사건이 3장 있고 광야로 가는 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면인데 잠을 나눠버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앞에 그 따로 뒤에 그 따로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세례사건 해놓고 광야로 가기 전에 또 족보를 이만큼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게 다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마가는 광야 시험받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요 세례받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뒤에 바로 요 본문을 넣어놨습니다. 요 곧이라 하는 말은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말씀하시고 즉시 그를 광야로 내 모시니라 여기는 내 몰다는 건 강제로 끄집어가지고 바깥으로 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헌신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신할 만한 사람들 이 정도 같으면 교회에서 내세울 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앞에 내용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인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인정. 여러분 욕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욕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당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욕을 자랑합니다. 너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봤느냐? 내가 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랑을 잔뜩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욕을 내 손에 맡기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잔뜩 자랑해놓고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재산 다 읽게 만들고 자식 읽게 만들고 건강 읽게 만들고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게 헌신자를 대하는 하느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각오가 돼 있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귀히 피운해받고 다메색 도성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붙들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을까요? 내 편게 쳤을까요? 내 편게 쳤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전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지경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려로 3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사로 가도 6년, 7년, 최소한 10년 이상을 완전히 광려에 쳐박아 두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은 너무 어렵다. 아,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다 만들고 나서 뭘 합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충돌 테스트. 혹한 게 어떻게 걸리는가.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30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테스트해보니까 겸손함, 온유함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마음껏 테스트해봐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 가는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만 하면 천하 만금을 줄 테니까 절하라.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지 하나님이 쓸지 이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몰라도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쓰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길 때 사람들 앞에 큰소리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그 직분은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지위 권한 직분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 직분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습니까? 이런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그 직분을 통해 한 헌신이 내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잠빠하여 이제 사단의 시험도 다 통과했고 이제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요한이 감옥에 잡힐 때까지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의 일을 하는데 겹치지 않는 것 중복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가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마쳤을 때 이제 바톤을 물려가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이것입니다.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이죠. 경쟁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이 경쟁하면 안 돼요. 또 전도를 하더라도 남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가만 안 됩니다. 제가 제1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를 있을 때 대학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천대 입학식하고 이러면 교회들마다 와서 팍 서로 우리 교회 오라고 경쟁을 합니다.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교회끼리 경쟁하느냐 그 지역에서 담당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는 그곳에 안 가겠다. 그곳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다른 사람이 가지 없는 데 가서 하겠다 이것입니다. 교회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잘하고 있는 일에 내가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데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일은 내게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죽을 때 두 손을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때 그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리던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남 잘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표가 뭐냐 보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남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영역을 벗어나서 남들 잘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숟가락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자리에 없어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목사들도 받은 재능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도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교회를 담당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다른 교회에 일을 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그 교회에 주신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굳이 남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년밖에 할 기회가 없는데 빨리 가서 일하고 싶지만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헌신이 해야 됩니다. 동기가 무엇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내 힘, 내 성길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 그 헌신의 수혜를 받는 교인들을 대할 때 주님을 받드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교인을 얼마나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 자기를 부인했는가 십자글을 짓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은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오. 교인들 야 저 장로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귀한 분이다 저 집사님은 저 군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저분 존재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 주의를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일할 때 그래 너는 됐다.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전도 예원들이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수여 저에게도 이런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이 되기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헌신이 되기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